퍽퍽 깔아주고 무조건 쓰시고 아 이게 닿네 아이쿠 때려주시다가 유인해주시고 반지도 한번 제거도 한번 해주시고 아 체력발을 한번 끄는다 두대만 맞아주시고 아이고 3원님 고맙습니다 자 체력발을 만당으로 바꿔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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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 독이 아우 자 한 대 맞아줘요 자 2분 10초로 더 맞아줘야되는데 오 더 맞아줘야되는데 아닙니다 지닐라는 첫번째 보스입니다 엔젤리코스의 첫번째 보슬을 현재 출발중입니다 자 2분 10초에서 2분 5초가 되면서 다음 쿨타임은 20분 5초가 됩니다 자 한 대정도 맞아주시고 3페이지에 돌입합니다 어우 쉣 이 쓰레기 캐릭터 잠옷도 못잡는 쓰레기 캐릭터 이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아이고 아잉 혹시 텔포 한번 안하나요? 텔포차 텔포차 여기가 아잉 정의 2보 전쟁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18보. 한 17분 57초가 되기 때문에. 10분 58초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잠을 좀. 진짜. 트랩.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안맞는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어? 아 이게 맞았어? 아이고 안맞는 자리인지 다음은 16분 15초로군요 자 저 도어는 있나요? 도어 있는거 확인했구요 다음은 16분 15초입니다 이제 슬슬 극딜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극딜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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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맞았네? 어 되나? 되나? 어 살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16분 15초 다음은 14초를 빼고 26초를 빼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34초가 나오지 그럼 다음은 34초가 내게 안되겠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시지 고맙습니다 34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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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잠목에다 수 난리났고 어이구 내가 맞으려면 어때? 자 극딜을 준비해 주도록 하고요 바인드를 이걸 얼어주시고 다음은 뭐 거의 뭐 끝나는 순위이긴 한데 7초 자 여기서는요 고급 관통의 비약을 없애시고 재물 획득의 비약목을 준비하시면서 해군 2개와 재물 획득의 비약을 먹어주겠습니다 해군 2개와 재물 획득의 비약목을 준비하시면서 해군 2개와 재물 획득의 비약목을 준비하시면서 해군 3개의 비약목을 준비하시면서 해군 3개의 비약목을 준비하시면서 너무 쓸텐데 대충? 때리는 척? 만드셨고? 여외를 당장하는 그날까지 파인드? 아 예 수루 점수가 궁금하시구나 아 일단 데이 브레이크 좀 맞고 수루가... 수루가 8,000점 나왔지요? 네네 아 100초읍도 나왔네요 데이 브레이크가 얼마더라? 데이 브레이크 58억 이루군요 그럼 먼치나 57억 좀 팔면 되겠네요 아 100초 1 2 2 감사합니다.